흥분과 감동의 연속 지금 보이는 저 섬이 라이레이 섬인데요 이 끄라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가게 되면 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다로 툭 튀어나온 반도에 양옆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해변 라일라이 해변은 거대한 암벽에 가로막혀 백길로만 닿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린다는 라일라이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바위 해변이 절경을 이룹니다 라일라이 해변에 남쪽으로 튀어나온 프라낭 반도 역시 기이한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석회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해안 절벽은 세계적인 암벽 등반의 명소 기기묘묘한 형상의 절벽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바닷물에 흘러내리고 깎인 모습이 마치 촌농이 녹아내린 것 같은데요 원시의 자연 그대로 여기저기 고드름처럼 매달린 돌덩이들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원초적인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석벽 이 거대한 종류성만 봐도 이 섬이 어떤 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모험심을 부르는 걸까요? 프라낭 반도의 암벽 등반 코스는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고 계신데요 여성분들도 하고 계시고 와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한데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아찔하게 깎아지른 수직 절벽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사람들이 구개하듯 오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한 모습들 등반 코스가 다양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면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나 암벽 등반이 즐거운 걸까요? 도전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 지금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식은 땀이 흐릅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아찔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합니다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잠시 도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제가 정상이 한 2미터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도저히 여기 위는 못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고 여기가 한 20에서 2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뷰가 정말 끝내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연습해서 언젠가는 정상을 한번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스릴 있어요 수많은 도전을 받는 거친 자연의 담대함과 의연함이 끄라비를 더욱 특별하게 합니다 편안한 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10킬로미터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수산호 해변 페어처럼 보이는 이 해변 어디에 시간의 지층이 존재하는 걸까요? 수많은 조개들이 선명한 형태로 박혀있는 화석층 부서진 돌더미가 모두 화석이 박힌 지층이었는데요 여기는 수산호입니다 태국어로 수산호인은 조개 화석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조개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500만 년이 되는 어떤 시간 동안 조개 화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지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단하게 굳어진 조개 무덤들이 화석이 되어 드넓게 펼쳐진 해변 마치 방파제가 부서져 내린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화석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산산조각난 모습이 아니었다는데요 마침 근처에 통발을 놓는 마을어른이 있어 조개 화석 해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가변이라서 자세히 발생하군요 어차피 가변은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삶의 터전 이었는데요 통발만 넣으면 얕은 해변에서도 잡힌다는 바닷게 닭고기 미끼를 써서 통발을 담가두면 하룻밤 사이에도 묵직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게는 1kg에 60바트 우리 돈으로 2천원 정도에 파는데요 오늘은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노부부가 특별히 싱싱한 개를 골라 만들어 준다는 요리 어떤 요리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게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푸팟 폰커리라는 그 요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게 내장을 먼저 발라내고 기름에 마늘과 내장을 넣고 볶습니다 카레로 볶은 게요리란 이름답게 진한 카레 가루도 듬뿍 달걀을 풀어 걸쭉한 양념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통째로 개를 넣고 볶습니다 게가 익으면 양파와 향신료를 넣고 다시 한번 살짝 볶습니다 완성된 푸팟 폰커리 맛은 어떨까요? 음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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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이거 되게 맛있네요 카레맛이랑 게맛이 굉장히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아로이 태국의 대표 게요리 푸팟 폰커리 가정집에서 손수 만든 건 처음 먹어봅니다 파쿰컵 잘 먹겠습니다 살짝 볶아 익힌 게는 껍데기가 잘 부서져서 먹기도 좋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끄라비에서 이제 끄라비의 명물인 개를 잡는 방법도 배워보고 또 이런 맛있는 음식 특히 이 명물인 푸팡 폰커리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보고 맛도 보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가족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따뜻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또 이 끄라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넉넉한 마음과 푸근한 정을 나누었던 시간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강인하고도 아름답고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웠던 끄라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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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